엑소옥TV 입니다 정말로 일본이 지금 최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 일본이 정말 대폭발을 대지진을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일본에 계시는 교민분들과 유학생 분들은 정말 당분간 정말 24시간 25시간을 1시간을 더 만들어서라도 그 정도로 이 일본 지진 상황을 기상청 일본 기상청의 뉴스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계속해 가지고 기상 관련된 그런 정보를 가능하시다면 유튜브를 보십시오 왜냐하면 유튜브는 24시간 움직입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고 있는 시간 새벽에도 유튜브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시간은 아침 오후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인포메이션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일본에서 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지금 낮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지금 4월 10일 오전 7시 7분 30초 진원의 깊이는 10km 였고요 규모는 5.3입니다 작지가 않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계속해 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3 규모의 지진이 일본 나제에서 발생했고 북쪽으로 102km 지점이고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나제 여기 있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해 가지고 지금 오키나와 쪽이 왜 이 오키나와 쪽이 문제가 되냐면 이 오키나와를 보시면요 여기 나하 보이시죠 얼마 전에도 이게 그 이또 만에서 이또 만하고 나하시 이쪽에서 계속 이또 만 지진 기억나시죠 계속해서 지금 지진하고 있습니다 이또 만하고 나하하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또 이 요나쿠니가 있습니다 요나쿠니라고 대만 오키나와 현보다 대만하고 더 가까운 곳입니다 요나쿠니라고 했는데요 요나쿠니에서도 계속 지진이 나고 있고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요나쿠니 여기 있죠 그 요나쿠니 여기 있습니다 이란 여기 항상 지진하는 곳이죠 대만에 바로입니다 거리가 가깝죠 이쪽에 구이산 화산이 폭발할 수가 있고요 위험합니다 그 밑에 화렌이 있죠 이틀 전에 지진 난 곳이요 모두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렌 보시면은 여기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지진이 난 곳 화렌 이란 대만입니다 대만 이건 대만 그 다음에 요나쿠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 연결고리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마치 삼각형 모양인데요 이것이 지금 폭발을 일으키 이것이 지금 상호간에 폭발을 할 경우를 많은 지진 학자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마치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만약에 폭발할 경우에는 왜 문제가 되냐면 북쪽의 한반도를 바로 칠 수가 있어요 쓰나미로 이 오키나와 트러프에서 한반도를 바로 칠 수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로 옆에 이 방파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이 방파제가 없기 때문에요 바로 그냥 이 한반도를 치는 겁니다 바로 이 한반도로 한반도를 바로 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발생한 이 낮에의 지진에 대해서는 낮에의 지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낮에의 지진은 우리가 요나쿠니와 마찬가지로 이토마에서 지진이 나서 계속 오키나와에서 계속 지진이 난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오키나와에서 지진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대만에서도 지금 계속 같이 근처에 화려 나고 요나쿠니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만하고 바로 붙어있는 오키나와 요나쿠니는 오키나와 현 보다 오히려 대만하고 더 가까운 직선거리로 110km에 불과하고요 이 대륙판인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죠 요나쿠니 요나쿠니는 대만하고 직선거리로 이게 110km입니다 그 다음에 환대평양 부레고리에 속한 곳이에요 둘 다 대만이나 일본이나 그래서 이게 더 위험한 거고요 자주 이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면 판길이 충돌이 자주 발생합니다 여기가 이 지역이요 이게 그러니까 대륙판인 유라시아판 밑으로 밀도가 큰 해양판인 필리핀 해판이 섭입해 들어가고 그다음에 판경계 지역에 위치한 대만과 대만과 가까운 요나쿠니가 판과 판이 만나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도 여기 대만의 이란과 화란 이쪽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쪽에서 만약에 큰 지진이 날 경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 우리가 상상도 못한 사건이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보시면 대만과의 만약에 정말 이건 만약입니다 이 요나쿠니가 이 오키나와가 뚫리고 방파제가 없기 때문에요 만약에 오키나와가 뚫려서 쓰나미가 오고 그리고 연거 퍼서 또 중국에서 중국에서 산샤댐이 또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지금 보면 말씀드리지만 그 림펀스 림펀스에서 지진이 나지 않습니까 중국에 림펀스에서 근처에서 또 지진이 나가지고 중국의 원전이나 군사시설을 만약에 건들게 되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저희 대한민국은 양쪽으로 요나쿠니와 대만에서 치고 들어오고 좌측에서 중국에서 치고 들어와서 양 옆에서 대한민국을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칭따오에서 얼마 전에 여기서 지진이 나가지고 대한민국의 서해안에서 지진의 진동을 느꼈죠 칭따오는 여기 있습니다 산동성입니다 산동성 칭따오 여기가 옌타이고 얼마 전에 옌타 여기가 벙라이 벙라이 그러니까 여기가 벙라이 여기가 벙라이인데 벙라이 해역입니다 벙라이 해역에서 여기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요 옌타이고요 대한민국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여기 있는데 이 벙라이에서 만약에 발생하지 않고 한 이게 좀 움직여가지고 우측으로 한 요정도에서 나오면 지진이 이쪽 해역에서 그럼 대한민국에 또 어마어마한 피해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일본과 대만 중국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